시바이누코인이 비트코인의 상승에 힘입어 같이 상승을 시작했는데요 비트코인이 8500만원을 돌파함으로 인해서 시바이누코인 또한 저점대비 최대 2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시바이누코인 현재 매수하기 너무나도 좋은 타점이라고 현재 수익권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제 말에 입증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한 상태이고요 현재 14%가 넘는 수익 중이란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바이누코인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하고 어떤 시점에 입절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 시바이누 홀더 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시바이누코인 무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시바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시바이누코인 30만 개를 보내드릴 건데요 선착순으로 보내드린다 이미 이벤트가 끝났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이는 번호로 시바라고 문자나 통과 받으실 지갑 주소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해외 매체들을 통해서 시바이누의 전망 한번 알아볼 건데 시바이누코인의 시가총액이 약 86억 달러를 넣는 민코인이고요 인기만으로 의존하던 시바이누코인이 이제 진지한 사업 프로젝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망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시바이누를 기숙적 분석해봤을 때 라운딩 바텀이라고 하는 강세 반전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즉 이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추세가 전환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시바이누코인은 이러한 폴링 웨지의 형태가 나와주고 있는데 폴링 웨지의 형태란 하방으로 추세가 나오다가 다시 상방으로 변곡점이 되는 채널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채널을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행보를 해주고 있는 만큼 이제 슈팅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핵심 라인들만 알려드릴 건데 시바이누코인의 1차 목표가는 0.022293입니다 이 부분에서 꾸준하게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 저항 라인이라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다음 목표가는 이 매문대 부분입니다 여기마저 돌파하게 된다면 최고점이었던 0.06원대를 넘어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시바이누코인은 비트코인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말이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제 개인적인 관점은 일본 기준으로 하방으로 세계의 조종파동이 나왔고 이 조종파동이 나왔다는 거는 다시 한번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시바이누코인을 단타성으로 매매하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4시간 봉 기준으로 이 지지라인과 이 저항라인에서 박스권 안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지지라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손절 진행하시고 박스권 안에서만 지속적으로 매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 저점에 비해서 밑고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상승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지켜보시다가 수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바이누 홀더 분들과 제 채널의 수직 상승을 위해서 진행하는 이벤트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현재 시바이누코인 홀더 분들 시바이누가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많이 물려계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시라고 시바이누코인 30만개를 무료로 드릴 건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시바라고 문자 한통과 지갑 주소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안 드리는 게 아닌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시바이누 홀더 분들에게 시바이누코인을 무료 증정해드린다는 걸 증명해드리기 위해서 제 실계좌 인증을 해드릴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1700만원 가량 매수해서 현재 1980만원까지 상승 중입니다 다 구독자분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수익 전부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여기 보시는 번호로 시바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지갑 주소 한번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자가 워낙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